저는 충분히 이 이준석 출석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 그 얘기가 그 밖으로 혹은 당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죠. 근데 이게 오비락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시기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좀 오비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이렇게까지 할까 설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배 떨어질 때마다 까마귀들이 날라오니까 이게 배 떨어지는 게 까마귀를 한 번쯤 의심할 때가 됐어요. 지금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오비락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니고 왜 배가 떨어질 때마다 까마귀가 오느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